안녕하세요. 홍콩 프레미어 TNC 회계팀의 김세영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홍콩 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홍콩 감사 질의사항은 법인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특별한 이슈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감사 질의사항은 공통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발부되는 감사 질의사항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감사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느냐고 여쭤던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로는 1번 감사 보고서, 2번 세액 조정 계산서, 3번 세무신고 용지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손익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생략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 진행 절차나 소유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기초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견적서와 인보이스를 전달해 드리고요. 이제 정산일 기준으로부터 이제 2, 3개월 이내로 결산 질의 사항과 결산 질의 사항을 발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들 토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드릴 때 이제 예상 세금 계산서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요. 이 세액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절세안이 필요하시다든지 혹은 결산 보고서를 받아보셨는데 예상하신 바와 조금 다르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랑 이제 메일을 통해서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 보고서를 확인을 주시면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질의 사항이 발부가 되고요. 이 감사 질의 사항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클리어가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 초안을 전달해 드립니다. 결산 보고서 최종 확인일로부터 감사 보고서 전달일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감사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느리게 주신다든지 하면은 이 기간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이제 이상이 없으시다 하면은 저희가 감사 보고서를 총 5부를 인쇄를 해서 한국 혹은 고객사의 주소로 발송을 드리고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위치에 서명을 해서 다시 반송을 주시면 감사인이 서명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쪽에다가 자기 서명을 하게 되고 그거를 한 분은 세무국에 제출, 두 분은 고객사에게 전달을 드리고요. 한 분은 결산 업체에서, 한 분은 감사 업체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감사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1번으로는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 정산 여부입니다. 홍콩은 회계 연말 이후에 통상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세무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의 회계 연말이 12월 31일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 신고 기한은 그 익년도에 8월 15일이고요. 저희 법인의 회계 연말은 3월 31일입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해에 11월 15일까지 세무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즉 이제 회계 연말이 끝나시고 나서 회계 연말이 끝나고 나서 세무 신고 기간까지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결산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연말에 있었던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가 정산이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인이 결산 시에 작성된 매출 채권 리스트와 매입 채무 리스트를 보고 정산이 된 게 있으면은 정산 일자를 기재를 해달라. 정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정산을 받았는지 전달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좌로 이체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등기이사가 대신 수령을 하셨을 수도 있고 주주가 대신 수령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대신 대납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계 연말 이후 발행된 매출 매입 인보이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폐업 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 보고서는 계속 기업 전제로 작성이 됩니다. 계속 기업이란 이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할 거라는 전제로 작성이 되는 건데요. 감사인은 이제 회계 연말 이후에 발행된 매출 매입 인보이스 5건을 요청하고요. 이 이유로는 회계 연말이 12월 31일 혹은 3월 31일 이후에도 이 법인은 매출 매입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를 검토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으신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없다라고 회신 주셔도 되고 5건 이하이신 경우에는 5건 이하로 그냥 있는 것도 다 전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잔고 조회서인데요. 잔고 조회서는 이제 회계 연말에 이 법인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제 계좌 서명권자가 신청서에 계좌와 동일한 서명하실 때 동일한 서명을 하셔서 감사인에게 원본을 전달을 하시고요. 그럼 감사인이 그 신청서 원본을 은행에 직접 제출하고 은행에서도 잔고를 기재해서 감사인에게 직접 다시 반송을 하는 서류입니다. 잔고 조회서에는 서명이 꼭 기재가 돼야 되고요. 이때 서명은 은행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여쭙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을 진행을 할 때 보통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받기는 해요. 근데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전달을 주는 거고 그 사이에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본인지 은행에서 발행된 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고 조회서를 진행을 해서 은행에서 자료를 직접 받아서 이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이라고 이제 계좌라고 하는 자산의 근간이 되는 금액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감사인 한정 의견이 발부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회사가 있으신 경우 자회사의 결산감사 서류를 여쭙게 됩니다. 여쭙는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요. 1번은 연결을 하신다면 연결을 위해서 2번은 자회사를 투자 자산으로 홍콩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투자 자산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투자 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자회사의 감사 보고서랑 결산 보고서를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 부속 서류로는 총 개정 원장이나 개정별 원장 및 내역을 같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의 경우에는 국제 회계 기준을 모든 종속 회사를 예외 없이 연결을 대상에 포함시켜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홍콩 법인에 모 회사가 있으신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모 회사가 있으시고 홍콩에 자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손자 회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연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총 두 가지입니다. 1번은 홍콩 자회사에서 중국 손자 회사를 연결을 하시고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가 나오겠죠. 홍콩 레벨에서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연결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에서 단독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중국 자회사에서 단독 재무제표랑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개를 한국에서 한 번에 연결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홍콩에서 무조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참조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회사 연결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번 안내드린 것과 같이 투자 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감사 보고서랑 결산 보고서는 꼭 요청을 드리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급격한 마진율 변동과 마이너스 마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저희가 트레이딩이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조금 많이 엽지는 내용인데요. 마진율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요. 이때 마진율이 급격하게 변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항상 20% 정도의 마진율을 남기셨는데 어떤 거래권에 대해서는 5%의 마진율 밖에 안 남았다든지 혹은 20% 정도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60%로 뛰어나든지 하는 급격한 마진율의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는 감사인 입장에서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똑같은 바이어 똑같은 서플라이어인데 왜 이렇게 마진율이 변동을 하는가 어떤 일이 있던 것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마진을 남기고 영업을 하시겠죠. 그런데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작다든지 그렇다면 손해를 보시면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여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죠. 초기 사업 단계라고 하시면 비즈니스 릴레이션쉽을 조금 구축하기 위해서 매출 단가를 낮추셨다든지 혹은 산업의 동향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매출 단가를 올릴 수가 없었다든지 매입 단가가 높아졌다든지 이런 소상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소상히 좀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감사인에게 의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발부되는 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이메일로 추가 문의 주시면 추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레미어 TNC 홍콩 회계팀의 김세영 매니저였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